아름다워지고 싶은 것은 여자의 본능 그래서 여자들에게 있어 화장품은 자기 표현의 필수품이 되고 있는데 여자들을 향한 아름다운 유혹이 부산에서 시작되고 있다 주식회사 리오엘리가 창조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지금 확인해보자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리오엘리 2003년 주식회사 미체화장품으로 시작한 리오엘리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 홈쇼핑을 중심으로 20대 초반을 겨냥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화장품 시장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저희 회사는 2003년도에 미체화장품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환경을 기반으로 유통을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한국 시장도 매력적이지만 외국 시장이 비전 있는 시장이라는 판단하에 미체해서 리오엘리로 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기업들이 이미 장악한 화장품 시장 지방의 본사를 둔 작은 중소기업이 개척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래서 리오엘리는 화장품 대기업이 아직 미치지 않은 영역에 도전해야 했다 그것은 바로 온라인과 해외 시장 진출이다 리오엘리만의 마케팅 전략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간 리오엘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화장품 시장의 틈새를 공략했다 최고의 마케팅은 최고의 품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폼평단 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들한테 다양한 뷰티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뷰티 지식인, 화장놀이 이런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TV를 통한 드라마 협찬, 뷰티 폼평단을 통해서 또 저희들의 제품을 홍보하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작업을 계속해왔고요 그다음에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각종 해외 박람회에 꾸준히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리오엘리가 지금까지 꾸준히 상장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바로 고객과의 신뢰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만족과 감동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리오엘리 고객이 최우선이라는 마음이 지금의 리오엘리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객들의 안전한 쇼핑에도 기회에서 인터넷 안전마크를 화장품 쇼핑몰로서는 최초로 저희들이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12시, 또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는 고객센터를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고객이 요청하는 것은 노화하지 않는 고객 만족을 또는 고객 감동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오엘리의 경쟁력 그 두 번째는 바로 우수함 품질이다 리오엘리는 고객의 감동은 우수함 품질에서 나온다라는 신념하에 끊임없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데 우수하고 전문화된 연구진들에 의해 기초와 색조, 바디 앤 헤어 등 다양하고 폭넓은 제품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저희 리오엘리에서는 총 6가지 특허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두 가지를 둘 수 있는데 보습에 효과적인 피토 수딩 물질, 그리고 화이트닝 계열의 피토 화이트 물질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둘 수 있고 해양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피부 보호 물질에 대한 유효성분을 추출하고 그 물질을 테스트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그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한방 물질도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리오엘리의 화장품 피부 고민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능성 제품과 트렌드를 선도하는 감각적인 제품까지 탄탄한 경쟁력 아래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까지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 결과 대한민국 베스트 화장품 선정 온라인 화장품 쇼핑몰 1위 등 큰 성과를 얻으며 리오엘리는 대한민국 화장품의 대표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다 라이너랑 비비크림 그리고 선크림 같은 여름 제품이랑 워터프루프에 강한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온라인 매장에서 구매해서 사용해 오다가 오프라인 매장이 생겨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오엘리 제품은 디자인이 독특해서 용기도 예쁘고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서 사용해 보니까 제 피부에 잘 맞아서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고 현명한 여성이란 브랜드 이미지와 우수한 품질을 지키며 쾌속 성장을 하고 있는 리오엘리 앞으로 국민 누구나 아는 중견 화장품 브랜드로 발돋움할 것이란 후보를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현재는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20여 개국에 수출되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 세계 모든 여성이 리오엘리 화장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리오엘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리오엘리로 인해 전해지는 작은 행복 부산에서 피어난 이 행복이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이 행복을 통해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아름다워지는 그날까지 리오엘리의 힘찬 도약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리오엘리의 힘찬 도약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리오엘리의 힘찬 도약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리오엘리의 힘찬 도약이 부족하 Avengers 3 리오엘리의 힘찬 도약가tor